아,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말도 바라보니 바라보니 김필석! 쳐다본다 싶으면 혹시나 마주칠까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동환! 너를 보는걸까 혹시 날 보는걸까 넌 내 마음과 같지만이길 내 몸이 말을 안대로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그녀는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대로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끊임은 생겼네 한 번의 남자답게 인사해 보고싶은데 안녕 이런 말도 못 꺼내 안녕 제가 내 앞에서 말 잘하는 수다지 너 앞에 서면 넌 머리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지만이길 내 몸이 말을 안대로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그녀는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대로 넌 내 마음을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끊임은 생겼네 멈춰가 마주칠 때면 내 몸을 다 넌 내 마음과 같지만이길 넌 내 마음과 같지만이길 내 몸이 말을 안대로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그댄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마른 안 그래도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맘은 다 생겼네 맘은 다가가야 하는데 세림 sta 생각